신세계 프로퍼티가 스탑필드는 곧 행복한 공간이라는 경영 철학을 담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후원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8일 신세계 프로퍼티 파트너들과 홀트 아동복지회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기 후원 협약식이 진행됐는데요. 따뜻한 사회공원인 희망배달 캠페인의 매칭그레트 기금을 통해 이뤄집니다. 지난해 약 1,700만원의 기금으로 7가구의 주거공간 개선을 완료했고요. 앞으로 매월 약 500만원씩 연간 15가구의 가정에 따뜻함이 느껴지는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줄 계획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신세계 프로퍼티의 경영마인드 최고예요!